윤석열 게이트가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리 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 채 잠적 중입니다. 진정 무관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라질 일이 아닙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루 뒤에 나타나 한다는 해명도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있으면 되라며 막판에 몰린 범죄자나 하는 막무가내식 세트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양식을 갖춘 고발장 초안에다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갖추어진 파일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명의까지 확실히 드러난 채 공개되었고 손검사의 동기인 김웅 의원도 후보 시절 그에게서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음을 시인한 후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시 후보였다는 본인의 신분도 잊은 채 국회의원에게 한 공익제보라는 급조된 해명을 내놓은 김웅 의원의 대처는 도무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도 옹색하고 구차한 것입니다. 고발장 20쪽, 증거자료 180쪽 등 총 200여쪽에 달한다는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에 의해 동기인 검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된 사안이고 제보자 또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기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작을 강변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같은 비명이자 그간 수하들을 내세운 공작과 권한남용으로 일관해온 그의 몸에 뵌 행적과 사고체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딱할 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모두 그 억지 주장에 고개를 잡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2월부터 대리고발장이 전달되었다는 4월까지 3개월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의 휴대폰으로 2700여 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대리고발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 후 1년이 넘도록 포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수 당시 윤석열 총장이 보인 망연자실한 태도가 화제가 되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대리고발은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는 것은 사안의 진실에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게이틀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한 줌의 정치검사를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리고발장에는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 애를 썼고 몇 개월 후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한 선거법 위반의 점도 대리작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선거법 관련 수사는 검찰에 남은 6대 직접 수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리고발을 사주하고 그걸 받아 수사하는 정치검찰의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과거 많은 검사가 대리고발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사실도 언론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준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와 확실한 사례가 이번 윤석열 게이트를 통해 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국기문란 행위의 전말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공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말장난과 발목잡기는 없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